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얘기를 잠깐 해 볼게요. 기억들 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없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줄임말로 보통 합수단 이렇게 부르죠. 이것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앴어요.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의 그 당시면 당시 장관이었겠군요.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우리 장관께서 이토록 금융범죄수사를 막았느냐 정말 궁금합니다. 남부지검에 정권범죄합수단 해체시킨 것도 윤 총장은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정권범죄의 포청천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 이미 드러나버렸습니다. 수천만 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을 제공한 그러한 비위 보고가 있고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또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의 온상에 대해서는 아까 저렇게 추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때 없앴던 합수단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1호로 지시했던 게 저 합수단을 부활시키시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한 이유로 검찰이 관련 범죄 37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48명을 구속시켰다. 그리고 추징보전 범죄 수익은 1조 6,387억 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어떤 코멘트를 주시겠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합수단을 폐지했을 때 범죄 비리의 온상이라는 그런 비첩보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거를 조금 축소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죠. 이것도 역시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일환으로 당시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뭔가 비첩보가 있다고 해서 기관을 없애버리거나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제도적 개선이나 그 안에서의 어떤 개선점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 조정하는 게 조금 더 우선돼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건 몰라도 합수단이 폐지됐을 때는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중권금융 관련 범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최근에 또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바로 부활시켜서 이제 뭐 성과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과연 당시에 이거를 폐지하는 게 옳았던가 또 그 사이에 뭐 있었던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까 놓친 건 없었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잘한 일 같아요 저는 부활시킨 건 잘한 일 같은데 정작 폐지를 했었던 추미애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지 힘을 빼고 타격을 가하기 위한 목표에만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권범죄 합수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 검사가 수사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역량이 많이. 뭔가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좀 가까운 그런 실력 있는 검사들이 그 안에 많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제 추측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야 되겠다. 아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지금 아니 이 증권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사실은 그 선의의 피해자들. 그다음에 그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오로지 정치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면서 저런 식으로 그 국가의 어떤 기본 골격을 망가뜨리는 저는 사례라고 저는 앞으로 아마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정미경 의원님의 개인 주장, 의견을 주셨고 박원석 의원님 한 말씀하시죠. 저게 아마 당시에 특수수사의 규모나 범위를 축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겠다라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방향성이죠. 일종의. 그거에 기초해서 취해진 조치인데 너무 사실은 돌발적이고 즉흥적이었어요. 그런 것조차도 일종의 어떤 사회적 합의에 혹은 정치적 합의에 기초해서 예상되는 부작용까지를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저걸 하면 뭔가 검찰개혁의 큰 분기점이 마련되는 듯 한 의미 부여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게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다른 고려나 보완책 없이 저렇게 돌출적으로 했다가 지금 그게 결국 뒤집어져서 상황이 달라진 건데요.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요즘 언행을 봐도 그렇고 저분이 장관하실 때 이러저러하게 했었던 일들이 과연 도대체 당시에는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시원하다. 이런 평가를. 추다라크. 네, 받았지만 당시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든 아니면 검찰개혁을 위해서든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나 의아한 대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저 합수단을 추 전 장관이 없앤 것과 관련해서 추 장관님,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죠.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없앴는지 저희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직후에 바로 금융중권범죄합수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겁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서정옥 변호사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그런데 추 장관이요. 저걸 없앤 게 더 큰 이유가 있다 봐요. 무슨 이유요? 바로 그런데 펀드 수사를 맡겠다. 무슨 수사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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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결국에 문재인 정권 때 보면 실세들이 연루 의혹이 있는 펀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때 남부에서 라임 펀드. 기억나시죠? 그때 보면 기동민, 김영춘, 이수진 여러 의원들이 지금도 기소됐지 않습니까? 라임 펀드. 그다음에 지금은 남부로 가 있거든요. 옛날에 중앙지검 옵티머스 펀드. 그건 이낙연 대표의 최척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펀드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하승 그때 실장의 동생인지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런 게 문재인 정권 때 펀드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제대로 수사하는 게 남부지검의 합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권력 비리를 막기 위해서 추 장관이 없앴다. 이게 바로 부패 완판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